한 번 더 할게요 너무 많이 보여 드린 거 아닌가 첫번째 와우 전화기 없어서 그래서 찾던 도중에 약간 튀는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모자 장소 이상한 사람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소를 아 잘 틀렸어 안녕 행복한 할로윈 보내세요 또 만나요 안녕 잘 안 보인다 제가 좀 더 크고 무진이 형이랑 제가 진짜 보여요 무진이 형 지금 제임이 상태로 그거 너가 한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메인 효과 그래도 파이팅 있게 에너지 있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네 이것도 조금 다른 거 해봐 지금 스티커를 선택하자 이거인가? 그게 더 낫다 너 뭐가 낫다는거지 파란 표현도 좋다 목걸이 다 만들어진거에요 너무 밝아요 영상 너무 귀여워 아니야 다른거 다른거 다른거요? 아 죄송해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오는게 아니라서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 들어가지고 아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진짜 처음 들어가지고 그럼 일단 저희가 각자 유진이 형 유진이 형 하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진과 조아입니다 저는 팬더입니다 유진입니다 유진이 형 막 떨던데요 다음 빨리하면 제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유진이 형 둘 셋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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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유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브로움명곡에 출연하게 됐어요 네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저희는 오늘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아인이주영입니다 네 네 일단은 보니까 저희 팀이 약간 1등인 것 같더라고요 아 걸려버렸네요 이제 모셨으면 숨기려 보이는데 아직 숨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캡처 사투리 교환하겠습니다 저는 무신이 형 사투리 형 아 사투리 쓰고 좋아요 네 재밌어요 저도요 되게 약간 포근하고 약간 비밀이에요 저희가 해 나중에 커밍 저희 팀에서 될까요? 일단은 몇 개 한번 읽어드릴까요? 다시 저희가 이제 아 나무 아 나무 네? 나무 네 이제 저희가 아주 스케치 저는 BHS에서 유준 유준을 맞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저는 팬더입니다 제일 귀여워요 우리 유준 형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 드렸 저요? 저요? 이거 또 살짝 잔이잖아 보고 싶습니다 전신을 보여주면서 아 전신이요? 아니요 안녕 안 줄 수 있나요? 됐습니다 네 위에 앉아 위에 앉아 아니요 염사로 고르는 이유는 이제 저를 고르는 이유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죄송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더워요 벌벌 떠시던데 뜨거운 햇빛 아래 이제 자연광연가 되시면서 뜨거운 햇빛 아래 그런 아름다우신 모습을 보고 어 나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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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어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아 예 여섯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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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아 곰돌아 형이 갈까? 이거 뭐야 왜 요degree 무슨 다 네 회원 지금 에이 신 Gig 강렬하게 준비했습니다. 오! 다 기억 따로 있습니다. 네. 되게 재밌다. 오늘 택배로 정말 열심히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들었습니다.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 또 만나요.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 안녕! 기대해드립니다. 안녕! 네. 뭘 잘 들어가야 하나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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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희가 뭐로 하면 잘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. 아! 아! 맞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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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여기 가세요. 안녕! 가세요.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! 저희 먼저 가볼까요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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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